엄마! 엄마! 어? 말이 왔어? 네, 다녀왔습니다. 엄마, 엄마,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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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봐! 응? 뭐길래 이래? 짜잔! 학예회 하고 유치원에서 학예회 한대요. 어? 우리딸 벌써 학예회 하는구나? 응응. 어디보자. 어? 백설공주 하는 거야? 응응. 무려 마리가 주인공이야. 어머, 우리 딸 역시 이 탄미온님을 닮아서 얼굴이 퍼져주니까 백설공주를 하는구나. 마리는 얼굴이 역대급이니까 주인공인 게 당연하잖아. 빨리 불어올 거지? 그럼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다 같이 보러 가야지. 야호! 와, 백설공주 하겨네. 야호! 이리 오너라! 아, 오빠다. 어? 마리 일주가 왔네. 어허, 마리가 아니라 공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얘 왜 이래? 공주님은 이만 물러가겠어요.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응응. 엥? 오빠 뭐해? 엥? 나 에스쿱도 안 해줘. 나 공주다, 나 공주. 제가 점점 맛이 갔는데요, 엄마? 빨리! 어, 어. 응. 아빠 왔다. 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여보였어요? 여보, 마리랑 리아가 왜 저러고 있어? 아, 글쎄. 우리 마리가 유치원에서 아펙스에 공주 하기를 하는데 주인공을 맡으네요. 아하하. 그래서 저렇게 연습하는 거구나. 우리 딸, 아들, 아빠 왔어요. 어머, 저를 깨워주실 원장님이 오셨군요. 응, 응. 아, 아빠가 왕자야? 우와, 마리에게 입맞춤을 해주시고 저를 이곳에서 깨워주세요. 그러죠, 공주. 자, 저와 입맞춤을 하시죠. 빠빵. 공주님, 에스쿱도 해드리겠습니다. 응, 그날 고마워. 공주님, 오늘도 예쁘십니다. 아니, 아니, 쥐뚝아. 거기 있는 대사가 틀렸어. 거긴 공주님, 오늘도 정말 아리따우십니다. 이거야. 예쁘십니다나, 아리따우십니다나 똑같지 않아? 더 아니라고. 그리고 좀 더 느끼하고 잘생기게 말해보란 말이야. 왜 하필 고마리가 쓴 리얼 소꿉 놀이가 연극 개본인 거야? 한님 반 친구들, 모두 반으로 모이세요. 빨리빨리 와요. 네, 선생님. 빨리 와. 자, 흰님 반 친구들, 다 모였나요? 네. 네. 지금부터 학예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민지도 한번 나와볼까? 자, 민지가 백설공주고, 지우가 왕자님이에요. 다들 박수. 와, 산남산녀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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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머, 마리도 잘 나왔네요. 마리는 마녀 역할입니다. 자, 다들 박수. 선생님, 하지만, 어제는 마리 주인공 시켜주신다고. 마리야, 마녀도 주인공이란다. 다들 박수. 잠깐만, 저는 당연히 백설공주인 줄 알았다고요. 싫어요, 마녀 싫다고요. 마녀 싫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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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나 보구나. 미안해. 싫어요, 싫어, 싫다고. 아구, 마녀 마녀 싫어요. 역할 바꿔주세요. 궁전 안 되면 왕자라도 할래요. 마녀는 못 돼서 싫어요. 마녀 딱인 것 같은데. 그렇지? 뭐라고? 아니요. 이런, 어쩌지? 지금 남은 역할이... 음... 다녀왔습니다. 아휴, 우리 공주님! 유치원 다녀오셨어요! 어? 어? 네, 네, 네. 아휴, 우리 공주님! 가방 이리 주시지요! 아, 아냐! 엄마, 어때? 내가 할게. 응? 아휴, 우리 마리 공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나, 나 사실 하, 하, 하계회. 어? 아, 아, 아냐! 몰라! 나 올라갈래! 우리 마리, 하계회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쁜가 보네. 어떻게 내가 공주가 아니었더니! 엄마랑 오빠랑 오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휴, 분명, 분명 마리는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어? 어휴, 안 되겠다. 가족들을 하계회 못 오게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잘 할게. 어? 아이고, 공주님! 먼저 오셨습니까?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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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왔어? 어, 뭐야? 아휴, 감기 걸렸나 봐. 어, 어, 가까이 오지 마. 어, 감기 없는 일하고 저리 가! 어? 우리 공주님 감기 걸렸어요! 네, 어, 어, 울물 것 같으니까 먼저 올라갈게요. 퇴치! 좋았어. 이 기사는 가족들을 하계회 못 오게 하는 거야. 마리야! 엄마가 마리를 위해서 특수성화탕을 가지고 왔어. 네? 우리 공주님 공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 짜잔, 엄마가 마리를 위해서 만든 거야. 쭉 들이키자! 어? 물, 물에! 우리 딸 잘 마신다. 어때? 몸에서 좀 힘이 나는 것 같지? 아... 그, 그, 그래도 아픈 것 같아요. 어머어머, 그래! 아니, 그럼 또 타올게. 잠깐만, 기다려. 아, 아, 다 나았다. 다 나, 나. 다 나은 것 같아요, 엄마. 그래 그러면 하기에는 문제가 없겠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엄마는 이만 가볼게 푹 쉬어요 우리 공주님 네 네 네 와 그닐났다 이어서 해님 반의 백설공주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다들 뜨거운 맛으로 환영해 주세요 제가 너무 떨리는 거 있죠 여보도 나도 떨려 동생아 믿는다 우유 빛깔고 마리 저 아이는 우리 딸이 아닌데 어라 마리가 공주 아니였어요 어 그러게 어 저기 봐요 어디요 저기 공주 뒤에 공주라고 그렇게 때를더니 고목나무였구연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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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만 반영을 싫은 걸 어떡해 으윽 뿅